안녕하세요.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금상을 받은 주식회사 스노폴입니다. 스노폴, 저희 스노폴에서는 이번에 드럼 고정형 가로어름 장치를 통해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가로어름 그러면 아직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야가 아이스 디저트, 눈꽃 빙수, 눈꽃 스무디, 눈꽃 음료에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외에는 일식집, 횟집에서 선두 유지를 위해서 회 받침용, 받침용으로 쓰시는 것들, 그 외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치료 보관용으로 해서 저희 눈꽃 얼음을 활용하시고요. 또 한 분야는 장밀한 체육관, 체육관들에서 근육통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이 아픈 근육통 부위에 저희 아이싱을 하기 위해서 기존 투박한 가로어름보다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저희 눈꽃 얼음을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 디저트 외에 그 외의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눈이 안 내리는 해외의 수출을 현재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얼음, 아이스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넘버원을 넘어서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스노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은 대한민국 넘버원은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넘버원은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